아우, 더워라. 오늘 날씨가 무지무지 더워요. 그럼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볼까? 그거 좋지요. 엄마, 여기 자판기들이 다 고장났나봐요. 어머, 진짜 그러네.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서 온 건데 이거 어떡하지? 짜자잔, 얘들아.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가지고 왔어. 우와, 핑크퐁이 최고야, 최고. 뭘, 이 정도쯤이야. 그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뽑아 먹도록 해. 그럼 아빠 상어부터 뽑아볼까? 동전을 놓고 우와, 민트 초코네. 불꺽불꺽불꺽불꺽불꺽불꺽불꺽. 아, 시원하다. 엄마 상어는 카드로 뽑아볼게요. 토핑도 꽂고 아,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달콤해. 아기 상어도 동전을 넣고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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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진짜 좋다고요. 아기 상어 친구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이 핑크퐁도 정말 뿌듯한걸. 우리 친구들도 아기 상어랑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그럼 안녕.